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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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가는 곳은 먼 바다 위에 나뭇대를 비워놓고서 독대도 없이 발출도 없이 떠돌을 것이 인생이란다 나 하늘의 별들을 수없이 아리고 꿈속무와 기도할텐데 어둠 속에서 등대가 되어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뭇대를 거슴 먼 바다 위에 나뭇대를 비워놓고서 독대도 없이 발출도 없이 떠돌을 것이 인생이란다 나 하늘의 별들을 나 하늘의 별들을 수없이 헤아리던 꿈속무와 기도할 때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눈대가 되어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등대가 되어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등대가 되어 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